매력 커피를 어떤 걸로. 저는 기타를 취미로 하고 있어서. 야, 기타 연주 좋죠? 기타를 딱 준비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여성분들이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서. 맞아, 맞아. 역시 못했어. 근데 왜냐하면 우리 어디서 쳐볼 일이 없었던 거야. 그렇죠. 오늘 처음으로 또 이성욱 앞에서 기탄수 갑니다. 오, 기대됩니다. 밖에서 예상으로 모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forge의 행운하는 반드시 바로 무너스 벌어온기 데이트에서 회복한 위로 정치팀으로 공감하는게 포항해주세요. 자, 오늘 모태솔로 탈출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이제 공대헨리님.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재학 중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대중음악 작곡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대헨리님이라고 별명을 지어봤습니다. 아, 음악 작곡! 그러면 오늘 보여주실 특기가? 네, 건반 연주. 오, 건반. 오, 건반. 오, 건반. 이제 점점 이제 드러나네요. 어떤 곡을 연주해 주실 건가요? 그냥 즉석에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오, 피아노! 그러면 저 오른손은 미소, 라만 쳐서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시작할게요.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